안녕하세요, 이수들. 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수님들이 지난번에 보고 싶은 영상에서 패션 하울 영상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옷을 그렇게 잘 입는 사람은 아니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구매하실 것 같은 사이트를 찾다가 일단 지그재그에서 옷을 하나씩 다 골라서 구매를 했고 제가 평소에 입는 옷 중에서 매치하면 예쁠 것 같은 거는 좀 간간히 섞여 있어요. 그리고 또 유니콜로랑 H&M에서 또 하나씩 구매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니까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룩이나 스타일링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체형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키가 167이고 지금 살이 좀 많이 찐 상태여서 57kg, 56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거의 10kg를 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S 사이즈만 입다가 이제는 M 사이즈만 입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주시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프리 사이즈의 옷을 입으면 진짜 딱 맞았거든요. 핏이 진짜 쇼핑몰 핏이 그대로 나왔었는데 지금 살이 좀 쪄가지고 이제 M 사이즈를 입어야 제 몸에 딱 맞고 프리 사이즈를 입으면 좀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의상 중에서 프리 사이즈인 반팔 티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 보실 때는 이렇게 했구나. 좀 핏을 예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스타일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막 화려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포인트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의 옷에는 이런 악세사리를 같이 하는 편이에요. 벨트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거는 일단 한국 의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쇼핑하울에서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벨트나 목걸이로 포인트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늘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도 이번에 새로 산 제품인데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브랜드 제품이에요. 일단 이렇게 세트거든요. 이거는 같이 두 개가 달려있는 거고 이 긴 목걸이도 이렇게 실버 라인이랑 세트인데 얘는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렇게 하려고 두 개를 따로 주문한 거기 때문에 이거까지 하면 좀 과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착용하고 다닙니다. 악세사리 바꿀 때는 여러분들께 또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아이템 하나씩 소개해드릴 건데 지금 바지부터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잠깐 의자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까요? 이게 와이드 팬츠인데 생지 컬러를 갖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바지 통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기장도 굉장히 길어서 웬만한 운동화를 신었을 때 좀 뒤가 끌리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 핏 자체는 너무 예쁜데 이 바지의 단점이 있다면 이 생지 소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묻어나요. 제가 최근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아식스 운동화를 샀는데 보이시나요? 물든 거? 이거 제가 물티슈를 좀 닦은 거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이 바지에 물이 다 들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속상하죠? 그게 조금 아쉬운데 전체적인 핏은 일단 너무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자주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바지는 일단 데일리쥬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건데 데일리쥬가 되게 좋은 게 배송이 진짜 빨리 와요. 지그재그 쇼핑몰이 직진 배송도 있고 쇼핑몰에서 보내주는 것도 있는데 쇼핑몰에서 보내주는 것들은 배송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데일리쥬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진짜 빨라서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한테 되게 좋은 브랜드예요. 일단 그러면 이 바지에 어울리는 티셔츠 같이 보여드리고 잠시 후에 데일리쥬 옷 의상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짜잔! 우리 이수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흰색깔 진짜 좋아하거든요. 흰 티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흰 티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넴 제품이에요. 되게 사이즈가 작아 보이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리사이즈의 티셔츠인데 약간 크롭 기장의 티셔츠거든요. 프린팅이 있어서 얘만 단독으로 입어도 심플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조금 프리사이즈로 나와서 저한테 좀 타이트하거든요. 짜잔! 어떤가요, 여러분? 조금 타이트한 느낌 있죠? 이게 쇼핑몰에서는 모델분이 입고 있을 때 여기가 남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남아서 약간 여리여리한 핏인데 제가 팔뚝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저한테는 완전 딱 달라붙는 핏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배꼽 위로 약간 크롭 기장인데 막 너무도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딱 적당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만 진짜 단독으로 입고 다니기도 너무 괜찮아요. 대신에 속이 살짝 비치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색상의 속옷보다는 밝은 색상의 속옷을 같이 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박스티인데 이거는 힙샷이라는 브랜드의 노커드 반팔 티셔츠거든요. 가격대가 15,8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여러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 룩이면서도 진짜 좀 힙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일본 여행 다닐 때 이 가방을 거의 항상 메고 다녔거든요. 이게 진짜 동전 넣기 좋아가지고 이걸 많이 매치했는데 되게 러블리한 가방인데 또 이렇게 같이 매치하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심플한 목걸이를 여러 개 레이어드하는 것보다 골드한 하트 목걸이랑 연출했을 때 더 포인트가 가고 예쁘더라고요. 지금 여기 위에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매치를 해도 이 볼드한 목걸이가 여기 프린팅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하고 다녔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 모자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유니클로 모자예요. 남자 의류 매장에서 봤던 것 같아요. 남성 의류 쪽에 같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전 제 스타일 모자여가지고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레이어드할 수 있는 옷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원피스거든요. 레이어드용으로 구매를 한 옷이에요. 이렇게 롱 셔츠랑도 같이 매치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가을이나 봄에는 롱 셔츠랑 매치를 하고 여름에는 끝날시랑도 매치해도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박수티 위에다가 매치를 해도 예쁜 옷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덥지 않으면 지금 입은 티셔츠에 청바지 위에다가 그냥 하나 레이어드해도 포인트로 예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더울 때는 바지랑 레이어드하지 말고 양말 예쁜 거랑 매치하면 훨씬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뒤에 달려있고 뒤에 또 주머니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도 되게 예쁘고 이쪽에 잠글 때는 옆에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이렇게 반팔은 롤업을 하고 샌들 대신에 양말이랑 샌들로 같이 포인트를 주면 또 예쁘거든요. 이 신발은 제가 작년에 산 샌들인데 올해에도 여전히 트렌디한 느낌이 있는 샌들이어서 비슷한 디자인의 샌들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양말도 이번에 같이 산 제품인데 양말로 포인트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반 스타킹으로도 쓸 수 있고 발목에 포인트로 주기에도 괜찮아서 컬러를 세 가지를 다 구매를 했었거든요. 블랙을 제일 많이 매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룩 연출할 수 있고 또 이 룩의 포인트가 이 가방인데요. 이거는 제가 렉코존에서 세임온도 가방을 포인트로 구매한 제품인데 진짜 이거 사실 블랙 갖고 싶었는데 그때 품절이 돼가지고 이 컬러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룩에도 매치하기 너무 괜찮아요. 약간 그 뮤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원피스에다가도 매치를 해도 되고 어떤 룩에 매치를 해도 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컬러거든요. 아이보리 백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보리가 좀 무난하고 좀 지겹다 할 때는 이렇게 민트 컬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 라인도 너무 힙하게 잘 나왔고 이번에도 카고 주머니가 되게 대세잖아요. 여기 양쪽에도 포인트가 되어 있고 요즘 제일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건 진짜 추천해 드립니다. 되게 가볍고 수납력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치하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나시를 한 번 더 매치해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룩을 보시면 캐주얼하면서도 되게 편한 느낌도 나고 내추럴한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나시를 또 매치하면 또 섹시한 느낌이 또 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완전 다른 느낌 나죠, 여러분? 제가 지금 팔에 살이 말져가지고 이 어깨라인이 예쁘진 않은데 그래서 이 원피스 하나로도 지금 세 가지 룩을 연출했잖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스트라이프 나시를 또 매치하면 또 완전 다른 룩이 되거든요. 이 나시에 블랙 컬러를 화이트로만 바꿔도 또 되게 화사해지고 청순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드 원피스는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지금 바지를 안 입고 있을 때는 통풍도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여름 원피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데일리주 제품이어서 직진 배송으로 거의 하루 만에 받아본 제품인데 가격대도 괜찮거든요. 약간 그 실밥 처리 같은 마감 처리는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가성비 좋은 제품이고 여름에 진짜 그냥 히뚜루갓뚜루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레이어드 같이 할 수 있는 멜빵 바지 보여드릴게요. 요즘 또 롤업 팬츠라고 부르더라고요. 화이트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데일리주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딱 받았을 때는 면이 굉장히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거든요. 짠!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지금 입고 있는 끝나시는 제가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따로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약간 그 스판기가 좀 중요한데 이거는 스판기가 좀 부족하고 여기가 좀 끼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유방을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 끝나시는 여러분들 다른 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롤업 팬츠는 어깨가 좀 좁으신 분들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한 번 더 분리를 시켜주기 때문에 훨씬 더 포인트를 살릴 수 있고 이럴 때 여기에다가 글린트 스틱 하이라이터를 발라주면 굉장히 예쁘답니다. 기장을 보시면 운동화를 신었을 때에 딱 맞는 기장이에요. 밑장에 얇은 신발을 신게 되면 밑에가 질질 끌리거든요. 밑장에 살짝 있는 운동화랑 같이 매치해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옷 소재가 되게 아까 흐물흐물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잘 선택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어두운 색의 팬티를 입으면 다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흰색보다 오히려 진짜 스킨 색상을 입어야지 민망한 상황이 없을 거예요. 스킨 색상의 속옷이 필수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백 넣어줘도 되고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백팩이 있거든요. 짜잔! 이거는 제 최애 백팩인데 제가 이거를 옛날에 한번 보고 나서 완전 반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율리아라는 친구가 이거 선물해줘가지고 진짜 거의 1년 동안 이 가방만 메고 다닐 정도로 저의 애착 가방이거든요. 이거는 또 이 룩이 굉장히 예쁘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면 이런 느낌이에요. 화이트로 거의 전신을 덮고 있으니까 포인트로는 여기 가방으로 줘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 되게 귀엽게 또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로우룸 가방이고 면세점에서도 아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색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컬러들은 다 면세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시면 구매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최애 가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원래 준비한 이 나시를 또 같이 매치를 해볼게요. 이거는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 H&M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근데 상당히 크롭이에요. 아까 그 프린팅 반팔티는 배꼽 살짝 위였다면 지금 배꼽이 여기 있거든요.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단독으로 입으려면 다이어트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짠! 이건 또 블랙이랑 느낌이 확 다르죠. 블랙은 뭔가 섹시한 느낌이 좀 있었다면 이건 좀 더 캐주얼하고 귀여운 느낌도 있는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이렇게 살짝 또 살이 비치거든요. 이게 또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롯업 팬츠 같은 경우에도 안에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좀 활용도 있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는 이렇게 같이 또 매치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날씨가 너무 더울 때가 아니어서 나시랑 매착이 좀 그래서 반팔티랑 같이 매치를 했었는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원래 입는 티셔츠랑도 활용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세 가지 룩이 남았어요. 저 되게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너무 귀여운 옷이 등장을 합니다. 짜잔! 완전 귀엽죠?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옷은 이 베스트랑 같이 매치하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얘는 자라에서 구매를 한 거고 작년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어서 지금도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이렇게 열었을 때 단추가 같이 보이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 안 에도 괜찮아요. 그냥 흰 색깔 반팔 티 이 약간 흐물흐물한 소재면 다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화이트에 미쳐있는데 그 중에 포인트 되는 컬러들이 있으면 완전 좋아하거든요. 제가 올 화이트 룩에 포인트가 될 청 데님 베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 데님 팬츠는 포르테나 제품인데 43,200원이고요. 여기 브랜드 옷도 되게 유니크하고 힙한 느낌의 의상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이트에 딱 들어갔을 때는 단독으로 하나씩 찍혀있어서 뭐야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인스타그램이나 맨 뒷장에 있는 사진을 보면 스타일링이 되어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보고 마음에 드는 옷을 지그재그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일단 이 데님은 너무 귀엽고 예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바로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완전 귀엽죠? 이거 진짜 완전 제스차일이거든요. 저 여름 포인트 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옷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얘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기가 떠요. 지금 제 어깨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이상해. 뒤에가 약간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입으면 안 되고 얘를 살짝 뒤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대신에 그렇게 되면 여기 뒤에가 좀 뜬다. 그래도 귀여우니까 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제 체룩 아이템이에요. 이 셔츠가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되게 심심한 셔츠였는데 이게 딱 베스트랑 매치했을 때 너무 포인트 되고 예쁘더라고요. 완전 찰떡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도 같이 매치하면 더 찰떡이거든요. 진짜 올 여름 최애 룩이 되지 않을까 아쉽습니다. 여행 갔을 때 진짜 잘 입고 다녔었는데 한국에서도 잘 입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화이트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화이트 팬츠에다가 화이트 셔츠에다가 같이 매치를 했는데 약간 핀턱 데님 팬츠에다가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청바지도 하나 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매치하면 또 예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옷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룩인데 일단 이거는 브랜드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일단 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르헤르라는 브랜드 셔츠고 르헤르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 많거든요. 배송이 느려요. 르헤르에서 거의 30만 원치를 구매를 했었는데 배송이 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제품들이 다 도착했는데 오질 않아서 취소를 하고 이거는 직진 배송이어서 그래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옷 자체 너무 괜찮아요. 제가 최근 샀던 셔츠 중에서 제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고 기장도 너무 예뻐가지고 어떤 룩에다가 그냥 툭 걸쳐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어요. 기본 슬랙스나 와이드 팬츠에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쁘고 여름에 생각보다 에어컨 있는 곳에서 되게 춥거든요. 그럴 때 제가 외투로 셔츠를 많이 입는데 그때 같이 매치하기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화이트 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셔츠 진짜 추천해드려요. 이거 4만 원대로 구매를 했었는데 마감 처리를 보면 진짜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끈으로 연결된 탑인데요. 얘는 무네미라는 브랜드에서 샀어요. 아까 이 프린팅 티셔츠랑 같이 구매를 했었는데 얘는 만 원대예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이 조끼를 산 브랜드에서도 이거 같은 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무네미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배송비 맞춰야 하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셔도 괜찮고요. 얘가 굉장히 소재가 얇아서 여름철에 덥지 않게 입을 수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블랙이어서 안에 탑을 입었을 때도 비침이 없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무네미에서 이 탑을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얘는 2만 원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색상 자체가 약간 연두빛이어서 이 홈페이지에서 봤던 그 깨끗한 화이트 탑이 아니어서 좀 아쉬웠고요. 또 속이 다 비치는 원단이어서 안에 이제 누브라 같은 걸 입어도 다 비치기 때문에 또 이너 탑을 따로 입어야 되더라고요. 조금 입을 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속이 비치지도 않고 원단이 얇아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데도 속이 비치지 않아서 너무 활용도가 좋고 또 끈이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너로 입기 너무 편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팬츠는 데일리주에서 직진 배송으로 구매한 제품인데 또 요즘 카고 팬츠랑 카고 스커트가 트렌드잖아요.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 입었을 때 피스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마감 처리는 좀 별로예요. 이거 아예 입기도 전부터 이렇게 허리띠에 보풀이 다 일어나고 실밥 처리 이런 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가격이 저렴해서 이해되는 가격입니다. 약간 이렇게 트렌드를 스쳐 지나가는 옷들은 제가 너무 비싼 가격의 옷을 구매하지 않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이제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짜잔 이게 마치 색깔 맞춰서 만든 옷 같지 않나요? 차콜 색상이 이렇게 일치되어 있어서 세트로 입는 느낌도 나고 굉장히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위에다가 셔츠를 하나 걸쳐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약간 유교 거리여가지고 너무 노출이 심한 걸 안 좋아하는데 끝나지만 단독으로 입게 되면 물론 이제 여름에는 너무 시원한 느낌도 나고 좋겠지만 이게 조금 작아지거든요. 좀 부끄러워서 저는 이렇게 끝나시 입을 때는 항상 이렇게 셔츠를 같이 매치를 해서 연출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제가 일본에서 비가 올 때 입었었던 룩인데 너무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비 오는 여름에 잘 어울리는 룩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팬츠를 보시면 이게 프리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주름이 질 정도로 좀 타이트하긴 한데 뒤에가 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M 사이즈까지는 입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폭이 막 넓은 폭이 아니에요. 스판이 있는 재질도 아니어서 골반이 넓으신 분들은 좀 착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원래 팬츠를 26 사이즈를 입다가 28 사이즈로 지금 넘어왔거든요. 근데 26 사이즈를 입어도 될 정도로 골반이 좀 작은 편이어서 저한테는 핏이 이렇게 나오는데 골반이 조금 더 넓으시면 굉장히 타이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주시고 기장도 딱 알맞게 잘 나와가지고 167인 저한테 딱 맞는 핏이었어요. 약간 실밥 처리 같은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 가방 매치하면 또 찰떡입니다. 이렇게 매치하면 컬러가 또 잘 맞거든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룩입니다. 제가 항상 상의만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하의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룩 스타일로 다 가지고 와봤어요. 짠! 마지막 의상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도 팬츠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일단 상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얘도 약간 차콜 느낌의 색상이 있어서 밑에 하의가 차콜 색상이면 완전 찰떡이고요. 그 외에도 뭐 와이트 팬츠랑 다 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리 사이즈가 이제 저한테 좀 작다고 보이시죠? 겨드랑이가 아주 낍니다. 너무 타이트해서 약간 민망하거든요. 팔이 정말 많이 쪘구나를 느끼게 하는 프리 사이즈 티셔츠여서 XS나 S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요. 저처럼 M 사이즈 입는 분들께는 패스하는 게 돈을 안 끼는 방법이다라고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보여드리고 얘랑 같이 구매를 한 제품이 이 바지거든요. 카코 팬츠를 사고 싶어서 진짜 예쁜 걸 여러 개 담아놨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배송이 지연이 되다가 결국에는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못 사고 이거는 그냥 캐주얼한 느낌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바지 폭이 좀 좁아서 아쉬워요. 저는 더 와이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폭이 작아서 아쉽다. 근데 이게 배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지 하나로도 포인트가 충분히 되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을 때는 위에 너무 많은 포인트가 있는 옷보다 좀 심플한 느낌의 티셔츠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색이 생각보다 많이 포인트가 돼서 위에 상의가 더 심플한 게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일할 때 유니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편한 건 되게 편해가지고 그냥 블랙 반팔티나 화이트 무지 반팔티에다가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여름 패션 하울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 지금 2시간 반이 지났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3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옷을 여러 가지 레이어드해서 입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여러분들께 좀 유익하고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룩이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하니까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